요술, 스포츠보단 예술 분야다라는 오해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. 경기 준비를 할 때 중점에 두고 연습을 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피겨스케이팅도 많은 기술력과 끊임없는 훈련과 테크닉이 필요하다는 것. 올림픽 때 전 세계의 스포츠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선수를 응원하게 되잖아요. 그럴 때 성취감도 큰 것 같고 피겨스케이팅 종목은 의상도 경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의상 컨셉이나 이런 거에 늘 고민을 하고 앞 앞에서 늘 의상은 어떤 경기 의상을 입었느냐에 따라 저의 기분도 달라지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꼭 저와 함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늘 관심이 가고 신경쓰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. کو sint인 마무리 태국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